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시장 군수들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6개월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법정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수 속초시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TV토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소상하게 내용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허위 사실 발언에 대한 공소사실 확인과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매월 한 차례씩 재판을 진행한 뒤 4월쯤 김철수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동 지역 다른 시장 군수의 선거법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인 단체의 1,800여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아 양양 군수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열립니다. 선거 운동원들에게 천여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일 고성 군수의 사건은 공판 준비 기일을 거쳐 조만간 첫 재판 날짜가 정해집니다. 도내 시장 군수 중에 가장 먼저 기소된 심규원 동해시장의 재판은 3차 공판까지 끝나 1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규원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업 실적을 과장한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장 군수들의 선거법 관련 재판이 시작되면서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